이제 의사가 5천 명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여러분들 의료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게 좋은 건지 의사 수를 오히려 줄이는 게 좋은 건지는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 문제를 다루면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은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간단하게 뭐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신생아 20만 명이 의사 5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신생아 여러분 400명당 한 명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지금 거의 성력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구 수가 줄었는데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70년대에 100만 명 정도가 애기가 났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100만 명을 가지고 2만 명 정도 여러분들 총 의사를 먹여 살린 거 아닙니까? 지금이 아마 면허 번호가 15만인가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게 이 100만 명이라는 것은 의사가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수 특화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의사직이라는 것이. 외화를 가득하는 산업이 아니고 국민들의 이름 지갑에서 돈을 각출해 가지고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나누어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가. 의사가 수출했으려면 달러를 벌어들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능상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70년대 신생아가 100만 명이었는데 2023년도 신생아가 23만 명이고 머지않아서 10만 대로 내려갈 건데 그럼 10만 명이 매년 뭡니까? 10만 명의 애기가 나오는데 의사가 매번 5천 명이 나오면 5척의 이름들 풀러오니까 계속 쌓이면 스타기 이름들 2년이면 1만 명 3년이면 1만 5천 명 4년이면 2만 명 기하급수율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의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이름들 저는 여기 보시면 제가 자주 인용한 사례인데 총의료비 지출은 의사 수에 비례하죠. 얼마나 비례하냐 문제는 뭐 이제 수식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국민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 지출의 총액은 의사 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 신생아 수가 여러분 계속해서 40만 30만 23만 10만 대로 떨어지는데 의사 수를 5천 명으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 배출한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신생아 수가 아니고 늘어나는 노령자 수에 필요한 거잖아요. 노령자 수가 이런 필요하더라도 돈은 누가 냅니까? 돈은 생산계층이 내지 않습니까? 생산계층이. 노령자가 늘어나던 것은 당신들 문제고 총의료비를 누가 많이 내느냐 이야기죠. 생산계층이 계속 내지 않습니까? 생산계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생산계층이 가장 많은 부분을 내고 그걸 노령층들이 다 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의료비 지출을 누가 지불하냐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보시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의사들의 소득이 의료 숙가하고 진로회사 더하기 비급여 수입이지 않습니까? 비급여 수입이 없는 외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p 곱하기 q죠. 진로회수는 계속해서 지금 줄어드는 것이고 의료 숙가는 60에 7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의사회가 떼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자할 것이고 비급여가 없는 경우에. 비급여가 있더라도 간당간당 여러분들 수지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훈련받은 바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간단한 수식만 가지고도 이 정책이 상당히 좀 고심해서 들여다봐야 될 정책인 거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사를 만들어내면 돈을 더 내야 되잖아 돈을. 누가 더 돈을 낼 거냐 이야기죠. 나이 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산득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공박사님 나도 나이가 들어서 뭡니까? 건강보험료를 내는데요. 조금 내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낼 거 아니면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아서 돈을 버는 신생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보험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머리들을 어떻게 쓰는지 생각나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그냥 산수만 가지고도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나왔던 내과도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경영을 이 사람들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비급여 수입 외에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고정관념이. 선입견, 통념, 고정관념. OECD 평균 1천 명당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러는 게 뭔가 전형적인 고정관념이고 통념인 거죠. 이 간단한 여러분 이 간단한 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간단한 거 이렇게 신생아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총 의로 비추출이 그냥 폭발로 드러날 건데 의사들은 숫가를 계속 통제할 거니까 근거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이번에 여러분들 의사 수를 늘린 것도 숫가를 더 낮추려는 전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전공의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밥 먹는 문제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전문의가 그걸 형편없이 내려버린 쪽으로 가니까 그냥 그럼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들 대중들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냥 문 닫고 마음 닫고 하는 사람들은 당하고 난 다음에 그냥 깨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고 또 깨우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탄만 되면 심평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심평은 자료를 가지고 의사들이 떼돈을 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떼돈을 벌겠냐 숫가를 60에 70%를 주는데 어떻게 떼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게 많겠냐 개중이 여러분들 재주가 좋아서 여러분들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뭐죠 저희가 악질적인 자료들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심평은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런 자료가 나오겠죠 의사들 가운데 소수가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대부분은 뭐죠 최빈감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신용불향자가 될 거고 이렇게 적게 버는 사람하고 많이 버는 사람을 더해 놓으니까 평균값이 여러분들 제법 크게 보이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가 그러나 이렇게 해야 의사들 뭐죠 코나로 밀어붙여가지 여러분들 숫가를 계속적으로 조일 수가 있는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신용불향자 대부분은 병원하다 말아먹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개원을 고심해가 할 거 아닙니까 하면 여러분 기계를 들으면 한 5억 정도에 리스하게 되면 5억에서 5%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계속 오르죠 의사는 무조건 많이 번다 착각합니다. 무리한 개업하다 다 잘 되려고 하겠죠. 개업을 무리하게 개업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페이닥터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병원들도 많이 고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숫가가 낮으니까 경영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게 뽑아서 많이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한 분이 어제 방송 보고 제 친정오빠도 의사인데 신용불향자입니다. 신용불향자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사회 문제를 볼 때 이 구조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비급여 수입이 적은 진로 감옥의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상유지에 급급하거나 적자 상태에 빠지겠구나 구조적으로 적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보는 거잖아 의료수가 60에서 70%밖에 안 되니까 이걸 보건복지부가 아무도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눈에는 뭐만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빅5 빅6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름 정축하는 6600병 병상만 보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진로의 방문객 수가 여러분들 환자 수가 계속 여러분들 줄어가 개원이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직역 사람들이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가 되고 다른 직역하는 사람들이 비해 가지고 신용불황자 수가 엄청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같은 건 전혀 안 합니다 저희들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 의대 정원을 67% 65% 정도 늘리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들 생각 안 하고 무책임한 거예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빅5 빅6 뿐이 아니고 개원이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제 친정오빠가 의사지만 신용불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님이 의료 수가가 2% 오르기도 어려운데 대개 1% 되죠 간호사들이 연봉이 8%씩 오른다는 것은 비급여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연봉이 무척 많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필수가 기피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내몰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건비 오르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개원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간단하죠 인건비 오르고 숲과 묶여 있고 비급여 수입 없고 그럼 망하는 거죠 국가에서 주는 낮은 숲과, 미자님, 높은 세금, 해마다 숲과보다 몇 배 이상 인상되는 직원 봉급 월세, 비급여 진로가 없는 병원은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확하게 이름들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능력 있고 없는 거나 뜯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현재 숲과 제도 하에서는 비급여 진로가 없는 부분은 현상유지 내지 적자 내지 신용불량자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미자님이 이야기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직접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사정은 고려를 해야 되죠 여기다가 의사 수를 65% 늘려 정신들이 있냐 이야기죠 매년 3천 명 의사가 나와 어디를 가고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급에 몇 명이라면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병원급에 페이닥터가 안 되면 그다음에 개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의료 문제를 잘 아시는 한 분이 그런 글을 쓴 걸 내가 한번 봤거든요 어떻게 보건복지부는 빅5나 빅6만 있고 수많은 이런 전문의 자격을 따 가지고 개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냐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해 가지고 3천 명의 5천 명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5천 명이 쏟아지면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사람들이 5천 명을 5천 명이 얼마나 이런 많은 숫자입니까 저는 이번 문제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이게 이제 영준님이란 분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개원으로 지금 나가면 힘들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분께서 급하게 쓰셨는데 대개 한번 유추해보죠 현재 개원이 상황이 10에서 한 15%는 적자 내지 굉장히 어렵고 50% 60% 정도는 그러니까 한 10에 15%가 어렵고 50에 60%는 그냥 적당히 여러분 경영 하고 15에서 한 20% 정도는 웬만큼 사는 것 같네요 그 정도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낙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의 무진장 압박을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아마도 1980년대 라이센스를 따신 분들이 2만 번였대요 2만 번 의사 면허 4만 번에서 5만 번 대 의사 이후로는 급여 이외에 비급여 환자를 보지 못하면 대개 망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서울 인근 도시에 산부인과가 3개 정도 있었는데 아이를 받는 그러나 지금은 한 곳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군데가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상과는 하지 않고 부인과만 지금 담당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영준님이 좀 더 정리를 잘해가 주시게 되면 시간이 좀 있으시면 이 방송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적어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개원 상황을 잘 아시네요 200명 이상 환자를 보면 하루에 200명 8시간이면 여러분 200명이면 얼마를 봐야 됩니까 8시간 200명이 여러분 8시간이면 얼마죠 200을 8시간 나누면 2,8에 16 한 25명 정도 되겠네요 1시간당 25명을 봐야 되네요 1평균 200명 이상을 보면 아주 성공적이고 20명 30명을 보면 망하는 거네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비보험이 없으면 이제는 꾸려가기가 힘든 거죠 이제 어제 의사 소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을 보시고 한 분께서 의사들은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은 의사들이 엄청 버는 듯이 착각하고 뭔가 의사들에게 빼앗기던 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보건되는 상위 20%의 개원이가 전체 개원 소득의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80%의 개원이가 20%의 소득을 나누어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하위 80%에서 매년 1500군데 이상에서 폐업을 하고 신용불향자가 생기고 그리고 의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위 20%의 의사들만 보고 그리고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상위 20%의 의사들은 몇십 년간 나름 탄탄한 환자군이나 실력으로 박리담의 형태로 버텨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공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상위 20%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개원이 폐업률은 왜 OECD와 비교하지 않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구상의 의사가 이렇게 소모품처럼 쓰이고 또 소모품처럼 쓰겠다고 하면 결과가 예측이 됩니까 여기에 이제 글을 주신 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의원급에 상당히 성공한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80%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80%의 의원들이 전체 소득의 20%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1500명 정도 폐업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분들은 신용 불안자가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평원에서 그렇게 평균 임금이 4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게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가져준 겁니다 돈을 벌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산수를 딱 해보면 숫가 자체가 60에 70% 이하인데 그럼 한자 수를 늘려야 되는데 한자 수를 늘리는 것은 늘리고 싶다에 늘려지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의사 교육을 이렇게 힘들게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송옷봄처럼 계속 사람들이 버려지는 체제로 전공의들이 그걸 다 알게 된 거죠 의료계 내부 속 사정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신평원 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의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돈을 버는지 정직하게 한번 분석할 필요는 있겠네요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농어촌 빈집이 수두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참 이게 실상이거든요 의사소득분포도가 8020법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신생아 수가 줄여서 생산계층 총수가 줄고 의료비 지출을 많이 여러분들 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그건 진짜 참 문제가 많은 정책 같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이제 우둔한 사람들은 그렇게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양경기